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구청 가신다고요? 그럼 간단하게 메타버스 타고 방문하세요. 짜잔! 여기는 또 다른 강서구청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바퀴 돌아볼까요? 왼쪽으로 가면 곰달래 문화복지센터가 보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식들.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도 되네요. 오른쪽엔 허줌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도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부를 살펴볼까요? 주간 월간으로 발행되는 강서 까치 뉴스도 볼 수 있고요. 구민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민원여건과와 부동산정보과가 1층에 있네요. 말을 걸어볼까요? 뒤쪽으로 오니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구청장실 궁금하시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보세요. 곳곳에 숨어있는 요소들도 찾아보시고 이외에 재미있는 미니게임도 있으니 마음껏 놀다 가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메타버스 세상은 9월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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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